자 우리 교회입니다. 우리 교회. 우리 교회 뒤에요. 여기가 91년 됐고 여기가 제 오피스고 오피스를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 동네 에스메 에비뉴입니다. 2년 전에 여기서 토네이도가 왔죠.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저쪽 우리 이쪽 길에 반대편 쪽에 다 그 집에 그 지붕이 날아가는 일이 있었어요. 2년 전에.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좀 이쪽에는 괜찮거든요. 교회도 괜찮고. 자 이게 제가 오피스인데 제가 지내는 오피스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 조금만 보여주면 오픈해서 매시합니다.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곳에 이런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저기 앞에 가면은 앞에 가면은 또 저희 교회 정문이 있고 지금은 후문 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정문도 있고 그렇습니다. 네. 만나서 반갑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